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4 수능 대비 지구과학 1년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박선희고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선생님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고 메가스턴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공지사항에 오프라인 강의 뭐 하고 있는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올해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일단 특강하고 정교하고 있는데 특강이 용어적리 특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 시작하며 보는 책이 있거든요. 시작하며 보는 책은 선생님이 그냥 살려놨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적리 특강 올해 새로 신규 런칭하는 강좌고 시작하며 보는 책은 동시에 이제 같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pdf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교재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pdf 보시면서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개념편 100의 개념편 그리고 100의 기출편 가장 중요한 강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보통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촬영을 시작해가지고요. 2월 말 정도까지는 개념편을 끝내고요. 기출편은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2월 말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3월까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출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강좌가 이 시기에 모의고사 강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선생님이 코어 특강을 내놓습니다. 코어 특강은 선생님이 연간 강좌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특정 주제를 갖다가 좀 심화된 내용으로 선생님이 다루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모의고사 커리큘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이제 예년과 다르게 선생님이 이제 썬삼백제랑 썬셋이라는 강좌를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 용어적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썬셋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습니다. 7월 달에 같이 내놓을 강좌고 그래서 썬삼백제와 썬셋 이 두 개를 동시에 내놓을 건데 선생님이 준비되는 대로 빨리 빨리 내놓긴 할게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월 달에는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강좌가 썬셋은 이게 이제 고난도 100제입니다. 이게 삼백제는 일반적인 N제고 이거는 고난도 100제로 이렇게 나와있는 문제들인데 두 개 다 여러분들 좀 쓸만하실 겁니다. 이게 공부 많이 되는 그런 강좌들이 보시면 되겠고 설명은 좀 이따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커리큘럼 같이 들어가고 이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커리큘럼 시즌 3입니다. 이거 들어가고 마지막에 보는 책.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정리책을 딱 넣어놓고 마지막에 수능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이제 1년을 갖다가 쭉 보낼 계획이니까 여러분 잘 쫓아오시면 충분히 실력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정규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가? 보자. 일단 용어적인 특강이에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까지 좀 찍어놓고 지금 커리큘럼 찍고 있는데 일단 수능 기초강좌입니다. 노베 환영이 뭐냐면 지구학 아예 처음 안한 친구들 아주 환영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보시고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 거고 단원별로 기초용어들을 쭉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강좌를 갖다가 만들게 됐냐면 학생들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함이 너무 없어서 지구과학 단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지구과학을 접근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강좌를 최초로 지금 선생님이 제작을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시도인데 아마 내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시고 지구과학 공부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적인 배경 정리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갖다 좀 다룰 거니까요. 그걸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념 편에서도 이걸 갖다 다룰 거예요. 단어들을 다. 근데 이때는 진짜 집중적으로 용어만 확 정리하는 그런 강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미리 좀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도 같이 있는데 시작하며 보는 책은 작년에 만든 거라서 그걸 갖다 좀 살려놓을게요. 그냥 선생님이 그걸 갖다 강좌를 내릴까 했거든요. 이거 넣으면서 근데 조금 중복되는 경향성이 있긴 한데 시작하며 보는 책은 단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단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달라. 하나는 용어를 정리하는 거고 하나는 흐름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의학 개념 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강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용어 위주의 완벽한 수능 대비 학습 이게 사실 지구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용어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집합체, 용어가 모여서 개념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개념들을 얼마나 좀 잘 익혀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할 거고 육종교과서 다 분석을 하고 교사용 지도서 및 수특수산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전부 다 올인원이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개강은 한 12월 중순쯤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일단은 1단원은 먼저 촬영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 3개년 기출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선생님이 기출편에다가 과거 기출 문제들도 좀 많이 집어넣고 그랬는데 최근 3개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3개년 기출 문제로 420문항을 수록할 거고요. 3년이죠. 3년치.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 기출편은 이제 들어봤던 학생들은 알 테지만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흐름들, 이런 논리들 이런 거 잡는 거에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최근 트렌드의 지구과학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은요. 나왔던 문제가 아니야.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 보는 유행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뭐 푸느냐 그걸. 그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태도나 여러분들 사고의 흐름들을 갖다 잘 정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문제 푸는 건 당연히 문제 푸는 거고. 해설은 당연히 해야지. 그치? 해설은 하는 건데 해설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좀 듣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12월 말쯤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심화된 코어 특강입니다. 이게 이제 한 5월쯤 됐을 때 강의를 시작할 건데 고난도 주제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 특히 고지자기, 그리고 절대연량, 별, 외계행성 탐사, 우주론, 엘리뉴얼 아니냐, 기후변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파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거든. 올해도 정답률이 뭐 아직 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찍히고 있긴 하지만 고지자기 파트랑 별 파트에서, 외계행성 탐사 파트에서 3단원에서 정답률이 한 10%대를 기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선생님이 같이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학생들 반응이 좋았던 그런 강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기본 단계 문항부터 최고난도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저 책의 목표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제부터 이게 쌓는 거지. 제일 쉬운 건 이렇게 가고 얘네들이 내용이 뭐가 덧붙여지면서 어디까지 어려워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강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쭉 여러분들 보여주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실력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강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5월쯤에 개강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월쯤에 개강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삼백제, 선생님 N제죠. 선생님 모의고사하고 N제 교제 중에 중난도에서 고난도 우수문항을 갖다가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문항을 수록을 할 거고 이건 매년 리뉴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들은 다시 살리고 그중에 이제 좋지 않았던 문제들은 조금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조금 새로 만든 문제가 더 좋으면 새로 만든 문제를 교체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매년 많이 리뉴얼을 합니다. 거의 한 6, 70% 정도는 계속 바뀌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꿔서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모의고사 선생님이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문항들 쭉 어레인지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문제들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난도에 따라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강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바로 선셋이라는 강자인데 선셋 N제입니다. 이것도 고난도 우수문항만 수록하는 거예요. 딱 100문항만 수록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만 수록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사실은 선생님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 커리큘럼에선 온라인에서 못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온라인 내놓을 때는 상당히 그 밑작업들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내놨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현장은 대처가 좀 빠르거든. 이게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내놓게 됐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선셋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검증된 문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반적인 N제 하나, 그리고 고난도 N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보는 책, 마지막에 보는 책인데 마지막에 보는 책은 이제 추석 특강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추석 특강을 못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로 읽어갔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보통 개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범위 서머리, 그러니까 전 강좌를 갖다가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 전 총정리 인기 강좌인데 올해는 좀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표지가 예뻐서 그런지 내용은 더 예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내용을 더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 다 됐고 정규 강좌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이렇게 갑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썬라이즈 모의고사입니다. 3평 대비입니다.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1년 동안 내놓은 전체 모의고사 중에 가장 난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3월 화평 대비이기 때문에 기초실력 테스트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처음 지구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3월 화평 전에 좀 이걸 갖다가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역대 3월 화평보다는 난도가 높습니다. 그거보다 난도가 좀 높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니까 보통 1월 달에 개강을 하거든요. 미리 이제 모의고사 2회치를 내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모의고사는 해설서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좀 클라스가 있는 해설서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모의고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는 SBS 모의고사인데 이건 뭐냐면 EBS 변형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2회치를 갖다가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월 달에 개강을 하는 강자고 그 강자 보시면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데이 모의고사라서 이건 6평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선생님 이름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태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미드데이, 6평, 수능 대비도 당연히 됩니다. 미드데이가. 이게 난도가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이때부터 난도를 좀 올리고 모의고사를 갖다 보게 되고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평이 좀 쉬웠어. 쉬웠는데 선생님이 올해 모의고사는 쉽게 안 낼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능이 꽤 어려웠기 때문에 또 이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6평, 6평 쉬었다가 갑자기 수능 난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좀 발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도를 낮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시즌 1에서 시즌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회 분식에 가서 총 9회입니다. 그래서 시즌 1, 2는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9월 전에 나오고요. 평가원 전에 나오고 시즌 3는 9월 평가원 출제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수능 대비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대비할 수 있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모의고사가 당연히 전범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떤 모의고사든지 다 수능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대신에 이제 시즌별로 트렌드에 맞게 선생님이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커리큘럼 찍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1년 동안에 발자취를 항상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놓는 교재들 쭉 내놓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제로 찍지 않는 교재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OX와 빈칸, 만점의 기본, 이거는 필기노트인데 필기노트 올해는 조금 늦게 내놓을게요. 선생님이 조금 늦게 내놓을 거고 OX와 빈칸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쭉 내놓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 책들을 소화해내면은 시험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재를 제작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연구실을 꾸려가고 있으니까 함께 걸어가 봅시다. 알겠죠? 자, 내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찍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뭐 자신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신감을 갖는 거랑 자만하는 거랑 좀 다른 거든요. 내가 항상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믿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니? 그치? 스스로를 여러분들 믿어가면서 계속 끝까지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1년 1년을 매년 보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 거 아니니 희노애락이 다 있어. 희노애락이. 이 1년 안에 거의 인생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념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튼튼한 실력을 잘 쌓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초공사라고 하죠. 우리가.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모든 강좌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초 개념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튼튼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절대로 무서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1년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게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도 많이 있고 여태까지 학생들의 아웃풋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해가지고 올해 진짜 멋지게 한번 1년 만들어 봅시다. 나는 이런 얘기를 커리큘럼 하면서 좀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 학생들만 고생시키지 않아. 같이 합니다. 항상. 선생님은 현장에서 만나보는 학생들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가면서 얼굴이 점점 썩어들어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험생들 얼굴이 그래. 초반에 이렇게 뽀송뽀송하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좀비가 돼가. 그게 정상적인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항상 건강합니다. 선생님이. 근데 올해는 운동도 할 계획이에요. 진짜. 이거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기 싫어가지고 운동하는 거.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같이. 체력이 올해는 너무 마지막에 딸려가지고 힘들었거든. 여러분들도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알겠죠? 끝까지 선생님이 수험생활 하듯이 똑같이 갑니다. 공부를 아마 여러분들보다 적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세요. 알겠죠? 함께 합시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수업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끝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